자? 잠복 힘들지? 습관돼서 괜찮아. 무슨 일 있어? 아니. 막상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. 왜? 잠이 안 와요?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. 엄마가 자야 아기도 좀 자지. 자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. 저기 말씀 놓으셔도 돼요. 그럴까? 저기 순옥씨나 아람씨 알고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야. 원래 여기 특성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이거든. 좀 창피하기도 하고. 여기 오는 여자들 쉽게 마음 안 열어.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거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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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못 맞추지. 피곤해. 배 아픈 것 같다. 뇌빡이 빨리 뛰는 것 같다. 체온이 내려간다. 너무도 예민하시네. 조심해요. 여기 오는 여자들 쉽게 마음 안 열어. 아 짜라. 자. 뭐야 이게. 염전을 협찬을 받았나? 하여튼 될게요. 김 강사님.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? 큰 이유가 없는데. 아니 다 짜다고 하잖아요. 그쵸? 짜죠? 조리사님한테는 안 짜도 환자들이 짜면 짠 거 아니에요? 나 이렇게 하면 어디 있어. 조리실 어디에요? 앞쪽 서세요. 아 진짜. 아. 아니 저기. 사보러 왔는데? 네. 네. 아니 저기. 내가 못 참아 진짜. 어? 거짓말이야 거짓말. 너무 맛있어. 호텔이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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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